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첫째 주 DBS 주간뉴스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 동대문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취약시설 보수 보강비 12보조금 2,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동대문구의 일상이 꼽히는 독서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중앙일보가 주최한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독서문화도시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군은 관내 초중고 10개 학교에 1억 200만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미래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할 민간재원 발굴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2022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 동대문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취약시설 보수 보강비 12보조금 2,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4배 전반의 시설물,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활동입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건축시설 분야, 생활여가 분야, 환경에너지 분야 등 7개 분야 14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동대문구는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축과 해체 공사장에 대해 일괄 점검도 실시해 적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구는 효과적인 진단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등을 추진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했으며 점검 대상 중 정밀한 세부 점검이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함으로써 시민전문가와의 소통협력부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구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더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의 일상이 꼽히는 독서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중앙일보가 주최한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독서문화도시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전과 창의적인 혁신으로 국가 경제 향상에 기여한 기관과 기업, 브랜드를 선정,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동대문구는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구는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정서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봉산 둘레길 입구에 숲속 도서관을 조성하고 구청산의 유휴 공간을 주민들의 문화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시킨 동대문 책마당 도서관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도서관을 조성하는 한편 동별로 동네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도서 서비스, 북스타트업 사업, 북페스티벌 행사 등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관에 취창업, 육아와 건강 지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대문구는 독서문화 형성의 앞장선 지자체로 인정받아 국민 독서문화진흥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을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구는 관내 초중고 10개 학교에 1억 200만 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 미래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구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코딩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와 관련된 미래과학 교육을 지원하고 첨단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스마트한 교육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답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는 가상현실, 자율주행 로봇, 3D 프린터 등 미래과학 교육이 지원되며 다양한 과학체험을 통해 미래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환경도 조성됩니다. 군자초등학교를 포함한 6개 학교에는 스마트 전자칠판 설치와 태블릿 PC 지원 등으로 신속한 정보 탐색과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력,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스마트한 교실 환경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구는 창의적 사고가 가능한 스마트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할 민간재원 발굴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2022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추진됩니다. 구는 지난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2억 7천여만 원의 성금과 9억 3천만 원의 성품 등 총 12억여 원에 달하는 성금과 성품을 지역의 저소득가정, 경로당, 복지시설 등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 성금성품 모집 목표액 또한 12억여 원이며 내년 2월 14일까지 2022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는 지역주민은 물론 동별기업체, 종교단체, 독지가 등 지역사회복지자원을 통한 성금과 쌀, 김장김치, 라면, 전기장판, 의료 등의 성품을 접수합니다. 또한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성금 모금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춥고 힘든 겨울을 보낼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지원할 계획이며 국민들도 성금과 성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대문구는 1960년대 한국영화의 황금기를 이끈 촬영소 고개를 모티브로 인근 지역의 영화 꿈나무를 키우기 위한 어린이 영화특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답초등학교에서 열린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 아해에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동대문구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해 내년 상반기 답심리영화 미디어 아트센터로 개관할 예정인데요. 영화 꿈나무들의 열정과 재능을 적극 지원해 K무비의 초석을 다지는 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